정부 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쇄신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으로서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저희가 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 몇 개를 논의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채무상병 특검법 처리 정기남 교수님, 지금 대통령실이 초동 수사 과정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 이게 대통령실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단독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의석수만 보면요. 그런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쉽지 않은데 대통령실에서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대통령실에서 저는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그럴 때만이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 또 예를 들면 야당이 21대 국회 내에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이 태워져서 법안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자, 야당이 발의하고 또 그러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까? 이건 야당 대변인 얘기처럼요.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전복적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총선 민의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 주변부터 가족을 위시해서 권력 주변부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소하겠다. 야당의 특검을 오히려 먼저라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전화를 보여줘야 된다. 자, 그럴 때만이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민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국정운영의 변화가 가능하겠구나. 이제 야당을 상대로 한 정치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여준 행정관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곧바로 총선 끝나자마자 이거 몰아치는 전략적 선택, 이러한 선택의 이유,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총선 결과에 따른 약간 민의의 수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2대 국회는 108석이고 지금은 약간의 의석수가 많은데요. 앞으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환경이 돼요. 만약에 이번에 최상병 사건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순간이 오면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도 작년 12월만 해도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약간 그거를 눈치를 봐서 현역 물갈이를 못했거든요. 아니면 또 약간 지연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매번 거부권이 올 때마다 대통령이 오히려 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약간 난처해서 오히려 빨리 받고 여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처리를 클리어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또 김재섭 당선인 두 명이 일단은 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오롯이 그냥 받아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다음에 전국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변호사님. 지금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벌써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여권 내 일부에서는 특검법 이거 협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다시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200석 이상의 동의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점점 더 총선의 결과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특검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윤 대통령은 범야권의 192라는 숫자보다 지금 여당의 9석이라는 숫자가 더 우려될 거예요. 즉 100석이 밑으로 내려가면 99가 되면 200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석만 되면 100석. 8명이죠, 정확하게는. 저쪽이 200석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거부권 불가능해요. 제거해서 법권을 했는데 다시 받아들여서 통과시켜버리면 그냥 대통령의 주도권만 계속 빼앗기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이라는 숫자를 늘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8명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치공학적으로는 말씀드릴게요. 최상병 사건이든 어떤 특검이든 간에 여당이 발의해야 돼요. 여당이, 여당이 그 법을 물론 특검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워낙에 협의 없이 좀 뭐랄까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민주당도 이 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알면서도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그냥 지금 통과시켰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아, 여기 이런 거는 너무 심해.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도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다. 이건 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모든 법은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수사하는 것도 명확하게 어떠한 혐의를 잡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의 명확성, 법의 원칙성에도 굉장히 위배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니, 수사 보완해서 여당이 법안을 만들고 여당이 법안을 만들었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야당이 협상이 들어가고 하면서 제의를 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부담을 덜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다 더 주도권을 어쨌든 집권 여당이 잡아야 돼요. 야당이 모든 주도권을 당해서 해서 모두가 그냥 끌려만 가면 아무것도 국민들한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행이 다행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Jun이 싶은데 다음에 또 계속 누가 문제같은 것 같아요.